анию 신선의 신나는 시리즈 우와아 육수빵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 신라면 신라면 이거 미쳤어 너무 맛있어 아 고기 탄데도 안돼 고기에다가 얹어 먹어야지 국물이 장난 아니야 여기다가 소고기 싸가지고 싸가지고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고기가 탈까봐 빨리 먹어야 되고 라면은 뿌릴까봐 빨리 먹어야 돼 나 여기다가 불닭소스 조금 넣어서 먹을게 더 맛있을 것 같아 OF 너무 맛있어 국물이 뜬내줘 호 진실의 미간 웅즙 떨어지는 거다 Nathan rover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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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서 정신 못차리겠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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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와 게살이 꽉 찼어 이거 국물이 너무 아까워 다 먹는 건 아니고 으흠 으흠 단무지 잘 먹었습니다 오우 더워 땀이 근데 한 번 하자 깍두 우리 P.O.P.IN